인천시 총연합회는 여야 대선 후보에게 비전 인천 대선 공약 제안서를 전달했습니다. 인천 총연은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에 공약서를 전달한 데 이어 10일에는 국민의힘 인천시당에서 전달식을 진행했습니다. 제안서에는 인천 스마트 해저 도시 건설과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가 포함됐습니다. 또 GTX-D Y자 노선 반영과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등 총 21개 공약이 담겼습니다. 이날 전달식에는 백진기 인천총연 공동대표와 안수연 청라국제도시카페 대표 등이 참여했습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